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서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호야 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뭇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닫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라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스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트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